2. 자동차 도로는 웨스트에그와 뉴욕의 중간점에서 황급히 철로와 합류해 4분의 1마일가량을 나란히 달린다. 어느 황량한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곳은 재의 골짜기로 마치 미리 자라듯 재가 자라서 산등성이와 언덕과 기괴한 정원을 이루는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농장이다. 이곳의 재들은 집과 굴뚝과 피어오르는 연기의 형태로 드러나고 마침내는 초월적인 노력에 의해 회백색 인간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 회백색 인간의 형상을 취한 재들은 흐릿하게 움직이며 부슥부슥한 대기를 지나는 동안 이미 바스러지고 있었다. 이따금 잿빛의 차량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줄줄이 기어가다가 삐걱삐걱 섬뜩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서면 회백색 인간들은 그적시 낯빛 삽을 들고 몰려와 재의 구름을 일으키고 그 자욱한 재의 시야가 가려 그들의 어둑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잿빛 땅과 그 위를 끊임없이 부여하다 발작적으로 휘몰아치는 엄선한 먼지를 지나면 잠시 후 TJ 에클러브 박사의 두 눈을 보게 된다. 에클버그 박사의 눈은 푸르고 거대하다. 막막의 높이만 1야드다. 박사의 두 눈은 얼굴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잊지도 않는 코에 걸친 커다란 노란색 안경에 그려져 있다. 보아하니 익살끼나 심한 어느 안과의사가 퀸스 자치구에 있는 자기 병원을 키워볼 요량으로 설치했다가 자기 눈이 영원히 멀어버렸던지 아니면 광고판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채 이사해버린 게 분명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페인트칠을 하지 않고 햇빛과 비에 노출되어 색이 조금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눈은 쓰레기장 같은 이 장엄한 재의 골짜기를 나지기 굽어보고 있다. 재의 골짜기 한쪽은 악취 나는 작은 강에 둘러싸여 있어서 화물선이 지나가 도개구가 올라갈 때면 기차가 멈추기 때문에 승객들은 30분 동안 이 음산한 풍경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나 최소 일부는 정지신호를 받게 된다. 내가 처음 톰 부케년의 정부를 만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톰에게 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를 아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니는 화제거리였다. 그가 사람이 많이 떠나드는 카페에 여자와 함께 나타나서 테이블에 여자 혼자 남겨둔 채 한가게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누구든 아는 사람을 만나면 붙잡고 수다를 찌꺼린다는 사실에 그의 지인들은 붕괴했다. 나는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지만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때했다. 어느 날 오후 톰과 함께 기차로 뉴욕에 갔을 때였다. 기차가 제의 골짜기에 멈추자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내 팔꿈치를 붙잡고는 그야말로 나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내리자. 톰이 고집을 부렸다. 내 애인을 소개시켜줄게. 지금 생각해보면 톰은 점심때 술을 진탕 마신 탓에 그의 우격다짐으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결심했던 것 같다. 내가 일요일 오후에 딱히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고 경솔하게 추측했겠지. 나는 그를 따라 흰색 도료를 바른 낮은 철로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우리는 에클버그 박사의 집요한 시선을 받으며 길을 따라 일백야들을 되돌아 걸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고는 황무지 끄트머리에 위치한 노란색 작은 벽돌 건물이 유일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이 달랑 이 건물뿐이었고 그나마 이 건물이라도 있어서 황무지가 일종의 작은 중심지가 되었다. 건물에는 상점 세 개가 자리했다. 하나는 새를 놓았고 다른 하나는 밤새 영업하는 식당으로 제의 골짜기로 향하는 길에 인접해 있었다. 세 번째 상점은 자동차 정비소였는데 나는 토음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갔다. 경기가 시원치 않은지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눈에 보이는 차량이라고는 어둑한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선 채 처박힌 부서진 포드 자동차 한 대가 전부였다. 나는 이 정비소의 어두운 그늘은 눈속임일 뿐이고 저 위에는 화려하고 낭만적인 방들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사무실 문으로 정비소 주인이 들어와 능마 조각에 손을 닦았다. 생기라고는 하나 없이 무력해 보였지만 건발에 어렴풋이 잘생긴 남자였다. 우리를 보자 그의 담청책 눈동자에서 어선불의 희망의 빛이 드러났다. 어이 윌선 잘 지내서? 토음이 유쾌한 태도로 그의 어깨를 탁탁 치면서 말했다. 장사는 잘 되고? 그냥 그렇죠 뭐. 윌선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 차는 언제 팔 거예요? 다음 주 지금 사람을 시켜서 한 번 쭉 손보는 중이야. 일 처리가 엄청 더딘 사람인가 봐요? 아니 그렇지 않아. 토음이 차갑게 말했다. 자네가 내키지 않으면 다른 데다 팔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윌선이 재빨리 둘러댔다. 난 그저 윌선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고 토음은 조바심을 내며 정비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덩치가 좀 있는 여자의 형체가 사무실 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막았었다. 여자는 30대 중반에 약간 통통한 편이었지만 일부 여자들이 그렇듯 육감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물방울 무늬의 짙은 파란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예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온몸의 세포들이 실시 없이 타오르기라도 하듯 활력이 뿜어져 나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유령 보듯 지나친 뒤 토음과 악수를 하고는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입술을 축이며 남편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조용하지만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의자 좀 가지고 오는 게 어때? 다들 앉으시게? 아 맞다. 윌슨은 얼른 대답한 다음 시멘트 색벽으로 연결된 작은 옆 바로 옆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제의 골짜기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듯 윌슨의 검정색 작업복과 엷은 빛깔 머리카락도 먼지로 뒤덮였다. 하지만 토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의 아내만은 그렇지 않았다. 당신이 보고 싶어. 토음이 격정적으로 말했다. 다음 기차를 타. 아 알겠어요. 아래층 신문 가판대 옆에서 만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지 윌슨이 의자 두 개를 가지고 사무실 문에서 나오자 토음의 곁에서 떨어졌다. 우리는 길을 따라 내려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며칠 후면 독립기념일이라 잿빛의 깡마른 이탈리아의 아이 하나가 철도를 따라 폭죽을 늘어놓고 있었다. 끔찍한 곳이야 안 그래? 토음이 에클버그 박사와 찌푸리 눈살을 주고받으며 말했다. 지독하게 끔찍하군. 이곳을 벗어나는 게 그녀한테 좋아. 남편이 반대하네? 윌슨? 그 인간은 자기 마누라가 뉴욕에 있는 여동생을 보러 가는 줄 알 거야. 자기가 살아 있는지도 모를 만큼 둔하거든. 그렇게 해서 톰 뷰케넌과 그의 여자 그리고 나는 함께 뉴욕으로 향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함께라고 할 수는 없겠다. 윌슨 부인은 신중하게도 다른 칸에 탔기 때문이다. 톰은 같은 기차에 탔을지 모르는 이스트에그 사람들의 감정을 그 정도는 배려할 줄 알았다. 그녀는 장식이 많은 갈색 모슬린 드레스로 갈아입었는데 뉴욕 플랫폼에서 그녀가 기차에서 내리도록 폼이 도와줄 때 보니 다소 펑프지만 엉덩이에 옷이 딱 달라붙었다. 그녀는 신문 가판대에서 잡지 타운 태틀 한 권과 영화 잡지 한 권을 샀고 영매점에서 콜드크림과 작은 향수 한 병을 샀다. 지상으로 올라와서는 시끄러운 소음이 울리는 진입로에서 택시 4대를 그대로 보낸 뒤 회색의자 득개를 띄운 라벤드색 새 택시를 잡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북적거리는 역을 빠져나와 이글거리는 햇빛 속으로 들었었다. 그런데 그녀가 택시에 앉자마자 창에서 급히 고개를 돌리더니 몸을 숙여 앞 유리를 두드리는 것이었다. 저 개들 중에 한 마리 갖고 싶어요. 그녀가 간절하게 말했다. 아파트에다 두고 싶단 말이에요. 한 마리 기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어이없게도 존 록펠러, 석유왕으로 불리던 미국의 백만장자죠. 존 록펠러를 닮은 백발의 노인을 향해 택시를 후진시켰다. 노인의 목에 걸린 바구니 안에는 품종을 알 수 없는 가태원한 강아지 12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품종이 뭐예요? 노인이 택시 창쪽으로 다가오자 윌선 부인이 잔뜩 기대하며 물었다. 종류마다 다 있었죠. 어떤 종류를 원하시나요 부인? 경찰겐 한 마리 갖고 싶은데 그런 종류는 없는 것 같네요. 노인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바구니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손을 쑥 집어넣어 꼼지락거리는 강아지의 덜미를 잡아 위로 들어올렸다. 그건 경찰견이 아니잖아요. 톰이 말했다. 네. 뭐 정확히 경찰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노인이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에어데일 테리어. 에어데일 테리어에 가깝습니다. 그런 갈색 수근 같은 강아지의 등을 손으로 쓰다무며 말했다. 이 틀을 좀 보세요. 복슬복슬하지요. 이 정도면 감기 따위로 주인을 귀찮게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귀여운 것 같아요. 윌선 부인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예요? 저놈이요? 노인은 감탄스러운 눈길로 개를 바라보았다. 저놈은 10달러 주셔야 되는데. 다리가 놀랄만큼 희긴 했지만 분명 어딘가 에어데일을 닮은 데가 있는 녀석은 이제 새 주인인 윌선 부인의 무릎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고 그녀는 감기 따위 걸리지 않는다는 강아지의 털을 황홀한 표정으로 어루만졌다. 남자애예요? 여자애예요? 그녀가 고상한 척 물었다. 저놈요? 순놈입니다. 암놈이야. 폼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돈. 이 돈이면 열 마리는 더 살 거요. 우리는 오번가로 향했다. 여름날 일요일 오후는 거의 목가적이라고 할 만큼 온화해 저 모통이를 돌아 엄청난 수의 흰 양떼를 만난다 해도 결코 놀랍지 않을 것 같았다. 잠깐 내가 말했다. 난 여기에서 먼저 내려야겠어. 안 돼. 무슨 소리야. 폼이 재빨리 가로막았다. 너가 아파트에 같이 가지 않으면 머털이 섭섭해할 거야. 그렇지 머털? 같이 가요. 그녀가 졸랐다. 제 동생 캐슬리에게 전화해서 아파트에 오라고 할게요. 그 애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한 미인이라고 해요. 저 가구는 쉽지만 우리는 다시 센츄럴 파크를 가로질러 웨스트 100번대 거리를 향해 계속 이동했다. 158번가에 다다르자 택시는 기다란 흰색 케이크 같은 아파트 한쪽에 멈추었다. 윌슨 부인은 왕궁에 돌아온 여왕처럼 당당한 자태로 주변을 둘러본 다음 강아지와 그 밖에 구입한 물건들을 챙겨들고 도도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맥키 부부한테 오라고 해야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녀가 말했다. 물론 동생한테도 전화하고. 꼭대기 층에 위치한 그들의 아파트는 작은 거실과 작은 식당, 작은 침실, 그리고 욕실로 이루어져 있었다. 거실은 테피스트리로 장식한 가구들이 문 앞까지 꽉 들어찬 모습이었다. 거실의 크기에 비해 가구들이 지나치게 커서 움직일 때면 베르사유 정원에서 숙녀들이 그네를 타는 장면들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기 일수였다. 벽에는 크게 확대한 사진 하나가 유일하게 걸려있었는데 흐릿한 바위 위에 수탁이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수탁이 보니처럼 보여서 마치 퉁퉁한 노부인의 얼굴이 방 안을 내려다보며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았다. 탁자 위에는 날짜가 지난 타운 태클 몇 권 베드로라 불린 시몬이라는 제목의 소설책 한 권 브루더웨이의 스캔들이 실린 싸귀러 잡지 몇 권이 놓여있었다. 윌슨 부인은 강아지에게 온통 정신이 팔려있었다. 엘리베이터 운전원은 마지 못했었지 집을 태운 상자와 우유를 사러 가서는 시키지도 않은 크고 낙딱한 개의 비스켓까지 한 통 사가지고 왔다. 그 중 하나는 오후 내내 우유 접시 속에 굴러다니다 결국 상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에 톰은 잠긴 옷장을 열어 위스키 한 병을 꺼내왔다. 나는 살며시 딱 두 번 술에 취했는데 그날 오후가 두 번째 취한 날이었다. 그래서 8시가 지나서까지 아파트 안에 햇살이 밝게 비췄는데도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짙은 안개가 드리워진 것처럼 희미하고 뿌옇게 기억된다. 윌슨 부인은 톰의 무릎에 앉아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 담배가 떨어져서 나는 모퉁이 가게에 담배를 사러 나갔다. 돌아와 보니 둘 다 보이지 않아 그실에 조용히 앉아 베드로라 불린 시몬의 한 장을 읽었다. 내용이 형편없으시였는지 아니면 위스키를 마셔서 제대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였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톰과 머털 관로 속에 한잔한 다음부터 윌슨 부인과 나는 서로 이름을 불렀다. 톰과 머털이 다시 나타났을 때 손님들이 아파트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머털이 동생 캐슬이는 30살쯤 된 날씬하고 속물적인 아가씨였다. 순 많은 붉은색 머리카락은 얼굴에 딱 붙는 단발 스타일이었고 얼굴에는 뽀얗게 분을 발랐다. 눈썹을 뽑은 다음 그 위에 더 세련되게 그려 넣었지만 원래 자리에 다시 자라리는 자연의 노력 때문에 오히려 인상이 흐려졌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양팔에 찬 수많은 도자기 팔찌들이 위아래로 흔들려 실시 없이 딸깍딸깍 소리가 났다. 마치 집주인인 양 서둘러 들어와서는 자기 집 물건인 것처럼 가구를 둘러보는 바람에 나는 그녀가 이 집에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미친 사람들처럼 웃어대며 내 질문을 큰 술로 되풀이하더니 자기는 호텔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지낸다고 말했다. 아래층에서 사는 맥키씨는 창백한 얼굴에 여성스러운 남자였다. 방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공손하게 인사했는데 방금 면도를 한 모양인지 광대뿌에 흰 비누 거품인 자국이 묻어있었다. 예술활동에 종사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나는 나중에야 그가 사진사라는 걸 알고는 확대해서 심령사진처럼 흐릿하게 나온 윌선 부인의 어머니 사진도 그가 한 작업이겠구나 하고 짐작했다. 그의 아내는 세댄 소리를 내고 기운이 없어 보였으며 외모는 매력적이었지만 어쩐지 몹시 불쾌했다. 그녀는 결혼 후 남편이 자기 사진을 127번 찍어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나에게 말했다. 조금 전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간 윌선 부인은 이제 크림색 시폰 소재로 정교하게 디자인된 야회복 차림으로 나왔다. 그녀가 옷자락으로 방을 쓸고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옷을 갈아입더니 성격도 달라졌다.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놀랄만큼 강렬한 활기를 내뿜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고 그만해졌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몸짓, 그녀의 주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끔찍하게 가식적이 되었다. 그녀의 존재가 비대해질수록 주변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고 마침내는 시끄럽게 삐걱대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연기 자욱한 공기 속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 내 동생 캐스린. 그지는 큰소리로 고상한 척 동생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호시탐탐 늘 속이려 들거란다. 머릿속에는 온통 돈생각 뿐이지. 지난주에 내 발을 손질해달라고 어떤 여자를 불렀는데 그 여자가 청구수를 내밀 때 보니까 그래, 너가 생각은 그대로야. 내 뼈꼴까지 다 빼내 먹었더라고. 그 여자 이름이 뭐죠? 매키 부인이 물었다. 에브하트 부인이에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발을 손질해주고 있어요. 드레스 정말 근사해요. 매키 부인이 말했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윌슨 부인은 오만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칭찬을 거부했다. 징그럽게 오래된 구식인걸요. 그녀가 말했다. 가끔 옷차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 아무렇게나 걸치는 옷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입으니까 아주 근사해 보여요? 제 말 뜻 아시잖아요. 매키 부인이 계속 주장했다. 지금 당신이 취한 자세를 체스트가 포착해낸다면 대단한 작품 하나 건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말없이 윌슨 부인을 보았고 부인은 눈앞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호를 떼어낸 뒤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돌아보았다. 매키 씨는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그녀를 골똘히 바라본 다음 자신의 얼굴 앞으로 손을 뻗어 앞뒤로 천천히 움직였다. 조명을 바꿔야겠어요. 잠시 후에 그가 말했다. 얼굴에 입체감을 살리고 싶거든요. 뒤쪽 머리카락까지 전부 살리면서 말이에요. 조명은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매키 부인이 소리쳤다. 내 생각엔 그러자 그녀의 남편이 쉿 하고 조용히 시켰고 우리가 모델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리자 톰 뷰케너는 모두가 다 들리도록 하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매키 부부 당신들 뭘 좀 마셔야지 그가 말했다. 머털 얼음하고 탄산수를 좀 더 가지고 와 다들 자러 가기 전에 그 남자애한테 얼음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머털이 하층민의 게으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이 사람들 정말 따라다니면서 주위를 지어야 말을 듣는다니까 그녀는 나를 보더니 주책없이 웃었다. 그러고는 뽀란 듯 강아지를 향해 다가가 황홀하게 입을 맞추더니 열두 명의 요리사가 자신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넌지시 말하며 옷자락을 끌면서 주방으로 들어갔다. 롱아일랜드에서 꽤 근사한 사진을 찍었어요. 매키 씨가 주장했다. 톰은 그를 물끄름이 바라보았다. 그 중 두 개는 액자에 끼워 아래층에 끌어놓았지요. 뭐가 두 개라는 거야? 톰이 물었다. 작품 말이에요. 하나는 제목을 몬트크 포인트, 갈매기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몬트크 포인트, 바다라고 했어요. 그때 머털이 동생 캐슬렌이 내 옆 소파에 앉았다. 당신도 롱아일랜드에 사세요? 그저가 물었다. 전 웨스트에그에 삽니다. 정말요? 한 달 전에 거기 갔는데 파티가 열렸거든요. 개첩이라는 남자 집에서요. 그 사람 알아요? 제 옆집입니다. 웬일. 그 사람 빌 헬름 황제의 조카인지 사촌인지 그렇다면서요. 그 사람 돈이 전부 거기에서 나온대요. 그렇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난 그 사람 좀 무섭더라.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뜯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웃에 관한 정보를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맥키 부인이 캐슬린을 가리키는 바람에 대화가 끊어졌다. 여보, 체스트. 당신 이 여자분하고 작품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어? 그녀가 별안간 의견을 말했지만 맥키시는 따분하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톰에게로 주의를 돌렸다.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면 롱아일랜드에 관한 사진을 좀 더 많이 찍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거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뿐이에요. 머틀에게 부탁해봐요. 톰은 이렇게 말하고는 윌슨 부인이 쟁반을 들고 들어오자 크게 소리 내 웃음을 터뜨렸다. 이 여자가 당신한테 소개장을 써줄 거예요. 안 그래 머틀? 뭘 말이에요? 그녀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맥키에게 당신 남편 앞으로 소개장 하나 써줘. 그 사람을 모델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말이야. 그는 제목을 생각하느라 잠시 말없이 입술을 움직였다. 제목은 주유 품밥에 서 있는 조지 윌슨 같은 걸로 하면 되겠네. 그때 캐슨이 내 쪽으로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 사람 둘 다 자기 배우자를 끔찍하게 못 견뎌해요. 그래요? 아주 질책한다니까요? 그녀가 머틀과 톰을 향해 차례로 시선을 던졌다. 그러니까 내 말은요. 그렇게 자기 배우자를 못 견뎌하면서 왜 계속 같이 사느냐는 거예요. 나라면 당장 이혼하고 둘이 결혼할 거예요. 머틀은 윌슨을 좋아하지 않나요? 이 질문의 대답은 뜻밖의 사람에게서 들었다. 질문을 엿듣고 있던 머틀이 직접 대답했는데 말투가 난폭하고 음탕했다. 더 봐요. 캐슬린이 의기양양해하며 외쳤다. 그러고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두 사람이 합치지 못하는 건 사실 톰의 부인 때문이에요. 부인이 카톨릭 신자거든요.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데이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고 나는 이 치밀한 거짓말에 약간 충격을 받았다.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말이죠. 캐슬린이 말을 이었다. 주변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동안 서부에서 살거래요. 차라리 유럽으로 가는 편이 더 신중한 방법일 텐데요. 어머 유럽 좋아하세요? 그녀가 놀라워하며 외쳤다. 전 몬테까를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랬군요. 딱 1년 전에요. 다른 여자하고 갔었죠. 오래 계셨나요? 아니요. 몬테까를로에만 갔다가 바로 돌아왔어요. 마르세유를 격류해서 갔죠. 출발할 때 1200달러 넘게 가지고 갔는데 사슬 도박장에서 이틀 만에 몽땅 틀렸지 뭐예요. 와 정말 돌아올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도 못해요. 세상에 아주 지긋지긋한 도시였어요. 늦은 오후. 잠시 창문에 비친 하늘이 지중해의 푸른색 꿀처럼 화려하게 빛났다. 그때 매키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나는 다시 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도 하마터면 실수할 뻔 했다니까요. 그녀가 흥분하며 말했다. 몇 년 동안 날 따라다니던 땅딸마간 유대인놈하고 그의 결혼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물론 난 그가 나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모두들 나한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루시일, 너가 훨씬 아까워. 하지만 만일 체스트를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 그 인간한테 시집 갔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내 말 들어봐요. 머털 윌슨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며 말했다. 적어도 당신은 그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네, 안 했죠. 음, 난 그와 결혼을 했어요. 머털이 애매하게 말했다. 그게 바로 당신의 경우와 내 경우가 다른 점이에요. 왜 그랬어, 언니? 캐슨이 따지듯 물었다. 아무도 언니한테 강요한 사람 없었잖아. 머털은 조용히 생각했다. 난 그 인간이 신사인 줄 알았지.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추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신발을 핥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더라고. 그래도 한동안은 형부한테 미쳐있었잖아. 캐슬린이 말했다. 내가 미쳐있었다니. 머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내가 그 인간한테 미쳐있었다고 누가 그래? 저기 저 남자한테 미치지 않은 것처럼 난 한 번도 그 인간을 좋아한 적이 없었어.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가리켰고 그러자 모두들 비난의 눈출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애정을 바란 적이 없다는 걸 표정으로 보여주려 했었다. 내가 그 인간한테 푹 빠진 적이 있다면 결혼할 때뿐이었어. 하지만 그 적시 이 결혼이 실수라는 걸 알았지. 그는 결혼식 때 입으려고 어떤 사람한테 좋은 양복 한 벌을 빌려 입었는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어느 날 그 인간이 외출하고 없을 때 옷 주인이 찾아온 거야. 어머 이 양복이 당신 거라고요? 내가 물었지. 그런 말 처음 듣는데요? 하지만 나는 그에게 양복을 돌려주었고 오후 내내 자리에 누워 엉엉 울었어. 언니는 정말 형부한테서 벗어나야 해요. 캐슬린이 다시 나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그 정비소에서 11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톰은 언니의 첫 번째 애인이죠. 아파트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계속해서 위스키병을 찾아다 했고 벌써 두 병째 마시고 있었다. 마시지 않아도 마신 것처럼 기분을 낼 수 있는 캐슬린만 예외였다. 톰은 배를 울려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부른 다음 저녁 식사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유명한 샌드비치를 사오게 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부드러운 땅거미를 해치며 공원을 향해 동쪽으로 걷고 싶었지만 나가려 할 때마다 거칠고 공격적인 언쟁에 말려들어 마치 밧줄에 묶인 것처럼 꼼짝없이 의자에 주저앉곤 했다. 그렇지만 도시의 하늘 위에 나란히 늘어선 노란 창문들은 어둑한 거리를 지나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인간의 비밀을 속삭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며 비밀을 궁금해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아내도 있고 밖에도 있었으며 무한히 다양한 삶의 모습에 매혹당하는 동시에 그 모습에 진저리를 쳤다. 멋들은 내 쪽으로 의자를 끌어당기더니 벼랑간 더운 입김을 내뿜으며 톰과의 첫 만남을 이야기했다. 기차를 타면 늘 마지막까지 남는 자리가 있었어요. 마주보는 좁은 자석이었는데 거기에서 처음 만났지요. 나는 동생을 만나 하룻밤 자고 돌아올 계획으로 뉴욕에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는 야외복의 에나멜 가죽 구두 차림이었는데 도무지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거기가 나를 쳐다볼 때마다 난 거기의 머리 위에 있는 광고를 보는 척했답니다. 마침내 역에 도착했을 때 거기가 내 옆에 있었는데 흰 셔츠 앞가슴으로 내 팔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당연히 거기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죠. 그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거기하고 같이 택시를 타면서도 내가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할 정도였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 말이 울려댔고요. 넌 영원히 살 수 없어. 넌 영원히 살 수 없어. 라는 말이요. 머틀은 매키 부인을 향해 몸을 돌렸고 그녀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울렸다. 이봐요. 머틀이 소리쳤다. 이따 집에 갈 때 옷 갈아입자마자 이 드레스 당신한테 줄게요. 나 내일 또 하나 사면 되니까. 그러고 보니 사야 할 물건들 목록을 적어야겠네. 마사지 기계, 파마 기계, 개목걸이, 스프링달링, 작고 예쁜 잿들이를 사야겠어. 여름 한철 엄마 무듬에 놓을 까만 실크 리본 달린 화한도 사야지. 잊어버리지 않게 전부 목록을 적어두어야겠어. 아홉시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손목시기를 보니 벌써 열 시였다. 맥키 씨는 어떤 활동가의 사진처럼 꽉 찐 두 주먹을 무릎에 올린 채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손수근을 꺼내 오후 내내 신경 쓰이던 말라붙은 비누거품 자국을 그의 뺨에서 닦아낸다. 강아지는 탁자 위에 앉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담배연기 자욱한 방을 둘러보면서 이따컴 희미하게 낑낑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고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웠으며 서로를 잃어버려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발견했다. 자정이 가까운 한밤중에 톰 뷰케넌과 윌선 부인은 마주보고 서서 윌선 부인이 데이지의 이름을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를 두고 열띤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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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선 부인이 소리쳤다. 내가 부르고 싶으면 아무 때나 그 이름을 부를 거야. 데이지 톰 뷰케넌은 능숙한 동작으로 빠르게 손바닥을 휘둘러 그녀의 코를 부러뜨렸다. 욕실 바닥에는 피 묻은 타월들이 널렸고 여자들의 꾸짖는 소리가 들렸으며 이런 소란 놈으로 아프다며 울부짖는 소리가 끊어질 듯 끊어질 듯 길게 이어졌다. 맥기시는 잠에서 깨어 멍한 상태로 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중간쯤 가더니 돌아서서 방안 광경을 빤히 둘러보았다. 그의 아내와 캐슬리는 비난과 위로를 번갈아 주고받으며 구급 약품들을 들고서 실내를 꽉 채운 가구들 사이를 여기저기 휘청거리며 다녔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누운 윌슨 부인은 피를 철철 흘렸는데 그 와중에 테피스트리의 베르사유 장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타운 테틀 한 권을 펼쳐서 그 위를 덮히려고 했다. 이제 맥기시는 다시 돌아서서 문을 향해 계속 걸음을 옮겼다. 나도 샹델리에에 걸린 모자를 집어들고 그를 따라 나갔다. 언제 점심 먹으러 오세요? 우리가 낮게 신음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맥기시가 제안했다. 어디에서요? 어디서든지요. 레브에서 손 떼세요.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깐깐하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맥기시가 점잖게 대꾸했다. 만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좋습니다. 내가 동의했다. 기꺼이 그러죠?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그는 속옷 차림으로 시트를 두른 채 침대에 앉아서 커다란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었다. 미녀와 야수, 고독, 식료품 상점의 늙은 말, 블루클린 다리 이었고 나는 펜실베니아 역의 사누란치아 대합실에 비몽사몽인 상태로 누워서 조간신문 트리비언을 응시하며 4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